네 시원의 마지막 밤 오늘도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이와 가수님의 두 번째 노래는요 여자의 1승 잠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 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흐리면서 아 저야 한 따위에 눈물로 은혜 흘던 자의 1승 아 경길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 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맘을 갈래 아 저야 한 따위에 눈물로 은혜 흘던 네 박수를 올립니다 네 박수를 올립니다